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 왔습니다 여러분들 파이널 원시사 특강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일명 마보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마보책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좀 이발도 하고 좀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 솔직히 좀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약간 머리가 거울 보고 거니까 약간 사이코 박사 같네요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의미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1년 커리큘럼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선생님이 남은 컨텐츠가 이제 데이브레이크 시즌2 그리고 데이브레이크 시즌3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책 지금 시점으로 시즌2는 이미 다 만들어놨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는 책은 여기서 이제 항상 매년 선생님이 저 시작하며 보는 책과 함께 세트로 이제 들어가는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 올해를 좀 정리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 45분 정도로 한 6강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6강이냐면 중단원 하나가 여러분들 중단원이 총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대단원이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중단원이 총 6개가 있기 때문에 중단원 하나당 한강씩 해가지고 선생님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원 전범위 압축 써머리고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을 갖다 좀 약간 마인드맵핑 하듯이 쭉쭉쭉쭉 여러분들 진행을 할 거니까 보도록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개념 빈칸 채우기가 들어갑니다 내용에 개념의 빈칸을 뚱뚱 뚫어놓은 다음에 그걸 채우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그리고 작년 수능 올해 6구평 단원별로 문제를 쪼개가지고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교재 마지막에 올해의 모든 기출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4679 이게 아직 시월학평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시월학평 문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저게 없잖아 이게 그냥 거의 원본 형태로 집어넣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본 형태로 들어가서 모의고사 형태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강좌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수능 직전 6강으로 정리하는 단원별 핵심 개념 총정리 핵심 개념 총정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주요 개념 빈칸 채우기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기출내용을 반영해서 올해의 기출 작년에 수능부터 시작해서 올해 6평 9평이 어떻게 출제됐는가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인이 이 평가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용은 압축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예상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을 때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빈출 주제다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편하게 들으시기 좋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끝났는데 드릴 말씀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면 되죠 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좀 더 열정적으로 만나뵙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좌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책이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게 첫 페이지 프린트였거든요 마지막에 보는 책 해가지고 프린트였는데 이 강좌는 여러분들 매년 선생님이 좀 열심히 만드는 강좌니까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만드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한번 달려봅시다 끝까지 버티시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알겠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